본쥬오르노. 알폰서 3일째 인데요. 이탈리아에서. 지금은 로마에서, 아 저 볼로니아죠. 볼로니아에서 지금 모데나를 가기 위한 아침에 지금 떠나기 위해서 지금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아침에 좀 배가 고파서 조그마한 바에 와 있어요. 그래서 와 있어서 간단한 샌드위치 개념으로 해서 커피랑 물 한잔이랑 그 다음에 앞에 보시는 삐아디나랑 해서 아침을 좀 해결하려고 주문을 했는데요. 보시면 삐아디나는 저희 수업에 뇨코 프리토 기억하세요? 반죽 튀겨서 같이 이제 푸르스토랑 싸서 먹었던 거 기억하시죠? 그래서 그거랑 같이 이 지방에서는 되게 유명한 그런 빵 종류의 하나인데요. 그래서 편편한 빵 위에다가 그 사이에 푸르스토나 지금 여기는 브레사올라라고 해야만 하나의 종류거든요. 브레사올라 그 다음에 치즈